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를 함께하는 쇼 뮤직파워 진행을 맡은 조양구입니다 늘 저만 진행하는 우리 강소지씨가 오늘 안무에서 어디 갔나 여기 생각할텐데 오늘 개인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했는데 그 빈자리를 제가 더 열심히 와서 느끼지 않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 너무 좋죠? 네 햇빛도 좋고 그런데 햇빛은 좋은데 이 피부에 적인 자외선 때문에 다들 많은 분들이 얼굴 가리고 다 가리고 뭐 이렇게 생활하시고 또 지금도 다 이렇게 모자를 썼는데 중요한 게 오늘 만큼은 이 햇빛을 좀 마음껏 여러분들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뭐 현대인들이 비타민 D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D가 부족을 하면요 사실 뭐 각기병 뭐 그리고 골다공증은 다 합니다만 이 우울증, 우울증에 이렇게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비타민 D를 음식으로도 이렇게 섭취해서 조금 뭐 이렇게 고칠 수 있습니다만 가장 좋은 건 이 햇빛이라고 하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수와 함께 이 햇빛을 마음껏 즐기시면서 비타민 D 부족한 거 마음껏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네 자 우리 진성씨의 멋진 무대에 이어서 이번에는 봉잡았네 사실 이 쇼미지 파워 우리 MC를 맡았던 또 그분들이기도 하죠 얼쓰뿐만 아니라 많은 노래를 사랑받고 있는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 좋은 그녀들 윙크를 소개합니다 성진씨의 멋진 무대에 이어서 열심히 해야죠 성진씨의 멋진 무대에 이어서 출발합니다 침식이의 멋진 무대에 이어서 출발합니다 벙빛을 나타내 벙빛을 나타내 벙빛을 나타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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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